이거는 이것도 안녕하세요 KIKZ KIKZ 안녕하세요 저희는 prestig bom 질문 같은 거 없어요? Geeks TV 21이 나오지 않는 geeks MenEL baptرض 이거는 TV 이 편 김성태의 군항은 대충 그렇습니다 지금 믹스티프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끝났어요. 박수 축하합니다. 1월 26일 날 저랑 길이보이라는 친구가 있는 싱글이 나오고요. 박수! 예스, 스웩! 아 미니 앨범 다 했네. 정규 앨범 작업하는 마음으로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힙합!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했을 때 그 기쁨의 느낌. 예스, 스웩! 최고의 트랙들을 선별해서,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스웩! 랩 게임에 참여를 줘. 재미있었죠? 예스! 정신 없었죠? 들뜬 마음이었어요. 기쁨의 느낌이었어요. 최고의 트랙들을 선별해서 그렇습니다. 네, 워맨이 형 울었대요. 그렇습니다. 귀여운 남자. 기스가 나오는 기익스티비 2편. 기익스티비 2편을 보시죠. 2편을 보시죠. 많이 봐주세요. 근데 어차피 이거 2편 많이 봐주세요가 기익스티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이걸 해요? 아 그렇구나! 기익스티비 2편 보시죠. 기익스티비 2편 보시죠. 기익스티비 2편 기익스티비 2편 기익스티비 2편 기익스티비 2편 예전처럼만 웃어줘 요스테이 나이 헬로 엔바이 일어나면 생각해 너가 잘 때 머리 자리 없고 노력해 봐도 잘 안 되나 미워하는 걸 추억 속 너에게 못된 일이라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는 날 알고 있는지 나에게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 봐도 잘 안 돼 너 미워하는 걸 저희 지금 축제하러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너도 서러워 I'm officially missing you officially missing you You know how I've been through 이젠 너와 내가 친구 사회로 나만의 삶이 전부 진부하게만 느껴져 마치 실이 빠진 진주 혹은 가벼운 티슈 우리둘간의 이슈 맥기는 이제 없을 거야 넌 아무 느낌도 안 낳겠지만서도 나 없는 밤이 긴들 혼란스럽겠지 나 역시 욕구리실인 just sandal 지루한 스캔들 내 안티팬들이 돼버린 네 주위 사랑과 불리한 게임을 하기도 전에 오버를 쳤지만 just painful yeah I just can't do it but can't be single 사랑 눈에 들어도 외려 멜로디 what up? Hi what up? Geeks! Let's go! Well 우리 형 다 더 땀을 닦아 아까 저 사람들 왔어 It's like a hot tub 우리가 왔어인지 몰라도 이 곳이 뜨거워 다 떠나줘 일단 stop 모두 정신 차려 우리 스타를 반해버린 여성분들을 위한 show We live on and look, kids in the house yo 우리 hot time을 건드려 모두 숨 가꿔 숨 가꾸고 막혀 우리가 나오자마자 이 무대 바꿔 아무리 바쁜 사람 위야! 휴야! 위야! 뭐야! 나! 다 소리 지나봐! 널 많이 보며 말이래 Hello What up Hey Hello What up Hey Hello What up Hey Hello 널 많이 보며 말이래 Hey Hey 너의 맘속에 넋넋게 now You may say alright 너도 나 아닌 girl I love One love in your stereo Share me come baby girl with my stereo 까빠진 수 끊어질 수 없는 날 이미 너 원래 탐불하게 탐분한 게 내 캐릭터 내게 끼니라 좁두석은 따로 넌 나보다 나의 맘에 푸른다 너의 맘속에 넋넋게 now You may say alright 또 나 아닌 girl I 또 나 아닌 girl I